이번에는 부작용 체크를 한 번 더 해주시면요, 그러세요. 큰일 났어요. 원장실에서 보호자 난동이 일어나는데 최선생님이 다치셨대요. 네? 뭐라고요? 얼마나요? 어딜 어떻게 다쳤는데요? 그건 잘 복도 지나오다 그냥 들은 소리라. 괜찮아요, 최선생? 네, 이 정도야 뭐. 괜찮습니다. 빨리 임급실 가서 치료받아요. 네, 그러겠습니다. 어떻게 된 거예요? 괜찮아요? 어? 어? 난 괜찮아. 그냥 가벼운 철가상이야. 어딜 얼마나 다친 건데? 수경아. 왜, 왜 다친 건데? 누구 마음대로 다치냐고 다치길! 민포 commissioner 나? employee 어이구 아이구 burg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